. 오! 고맙으세요. 내가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겠지만 어젯밤 초코파이를 먹고 지금 잤더니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런 복장으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크 진짜 미쳤죠 또 이제 스태프분들이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 얘가 라이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스태프분들이 만들어주신 계획인데 일단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립밤이 아니고 그 뭐냐 마카롱이겠죠 책이다 책 책 책이랑 잔디밭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잔디밭에서 책 읽는 좀 됐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생일이니까 지금 텐션이 좀 다운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생일이라서 켰고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많이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리얼 100% 저희 집입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 없나요? 이거 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제대로 보여줄 일이 있겠죠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하고 텐션을 좀 올려서 그 아까 저기다 텐션을 좀 올려서 이제 셀프 케이크를 그래도 불어야 되니까 케이크를 싹 불어가지고 뜨거워 Let's go 5, 2,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남중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세요 네 오케이 깔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되게 너무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업실에서 키려고 했는데 맨날 그림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서 켜보자 싶어서 이제 집에서 켰어요 제가 좀 부었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어제 너무 많은 축하를 받는 바람에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할까요?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많이 부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Because you know, the quality is, the video quality is so good It's like 4K, I don't know, 4K, 8K could see my... 모공도 보이겠다 네, 모공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저는 그 부모님과의 식사를 하러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 공복이에요, 이거 케이크 이따 좀 먹고 네, 잘 지내시죠, 여러분? 가이사이 둥, 잘 지내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그 N-Odition N-Odition을 이제 참관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가고 싶었던 뮤지엄들이 좀 있었어서 뭐, 유지엄들도 좀 가고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많이 풀면 또 뭔가 좀 그러시게 할 수 있을까봐 제가 구체적인... 근데 너무 사진에 와 있는 게 다예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옷도 사고, 햄버거 먹고 그랬습니다 꼬치 먹고 위스키맛 마시고 그랬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글쎄요 간만에 집에서 라이브를 켜니까 굉장히 약간 북북북 그런 약간 느낌인데 이제 요즘은 좀 다른 옛날이랑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있어서 그냥 안 하던 것들도 해보고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 이제 앨범은 거의 거의 많이 준비가 되긴 했는데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안에는 해보려고 하고 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도 섹시 느낌 같은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멤버들도 아마 재밌게 할 수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막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있고 네, 저도 외부 작업도 하고 있고 앨범 계속 거의, 거의 되긴 했는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스포이니까 막 재미가 없으니까 나왔을 때 뭐 들려드리고 싶고 뭐 그렇긴 한데 어 재미가 없으니까 비밀로 좀 있다가 좀 나중에 나왔을 때 좋아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전이랑은 많이 어쨌든 그전에 제가 해왔던 것들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어 그런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글쎄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음 추석인데 성편은 네 뭐 어디서 잘 주워 먹었고 9월 저는 사실 생일이 좀 항상 뭐랄까 저는 어렸을 때도 막 파티 같은 것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별일 아닌데 약간 축하받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막 약간 좀 끄끄끄끄한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그 카페들을 많이 보내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굿즈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다 몇 개 봤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제 생일에 사실 저는 생일때마다 이제 원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고 저는 계속 뭐 미술관들도 열심히 다녔고 뭐 인스타로 다 보고 계시겠지만 미술관도 열심히 다녔고 뭐 책도 책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을 네 네 제가 다섯 번 봤습니다 다섯 번 봤고요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 정확하게 안 세봤는데 대충 그전 원절인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 이제 어 네 어쨌든 박찬호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전 영화들이랑 또 결도 다르고 사실은 이제 헤어지게이션 나오기 전에 감독님을 한번 그 사석에서 뵐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뵙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나온다 라고 영화 얘기만 들었었는데 근데 회사 근데 원래 제가 원래 저를 시사회에 부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를 부르신지 지금 회사에서 아마 일정 때문에 커트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제가 그 시사회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빨리 알지 않았을까 약간 올해 최대 커리어 헤어질 결심 시사회 참석 이거였으면 올해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은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원래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영화는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어 극장에 가서 여러 번 보고 어 네 집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IPTV에 나와가지고 어 이미 좋은 영화인 거 다 아시겠지만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곡식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 인스타에 올렸는데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그 파트를 엄청 좋아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훨씬 더 이제 메인 대사인데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사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각본집 또 원래 그런 것도 처음 사봤는데 뭐 되게 많이 팔렸다고 저 같은 과몰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되게 많이 팔렸다고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오래 한일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이고 너무 재밌게 아직도 약간 아직도 그 설해와 그 해준 스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찌끄려 봤고요 네 네 그러고 뭐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계속 재밌는 일들을 좀 하려고 그 계획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쨌든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앨범을 조금 확장적으로 보여줄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원래 옛날에 올포스만 했던 것처럼 뭔가 앨범이 나오고 하면은 원래 홍대나 그런 소극장이나 그런 데서 공연을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너무 선택된 분들만 오실 오실까봐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이런 걱정들이나 앨범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면서 헤어질게 하신 또 봐야지 책 봐야지 사람들도 봐야지 미술관도 봐야지 뭐 계속 네 뭔가 어쨌든 그 이 모든 어떤 관계나 모든 그런 요즘의 모든 것들이 약간 앨범 을 다 도와주고 되게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10월에 있을 뭐 굉장히 뭔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10월에 있을 공연도 이제 슬슬 저희가 셀리스트 만들어 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뭐 큰 별 탈 없이 뭐 다시 한번 재밌게 같이 무대 하는 걸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카라오케 뭐 막 정국이가 하는 막 그런 거 저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요새 늘 맛이 약간 가 있어요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제가 할 이 일이 할 얘기가 뭔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뻘뚬하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라이브 하면서 아마 저희 집에 찍혀서 그런 거 같고 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집이니까 어쨌든 근데 내가 이게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앉는 그 독서의자인데요 이 옆에 보시면 책이 이만큼 네 책이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쌓여있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게을러서 네 못 읽고 있어요 별짓을 별짓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튼 인사 드리려고 켰어요 네 이해하시죠? 인사 드리려고 켰고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성부스럽습니다 이렇게 켜도 되나 싶은데 집에서 켰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네요 최근에는 그냥 계속 뭐 일본 갔다 온 거랑 미술관 다니고 책 보고 작업하고 그 생각하고 연말에 뭐 어떻게 할 때 생각하고 이런 거 뭐 말고는 크게 네 최근에 본 영화는 그게 제일 좋았고 책들은 뭐 요새 이제 다시 시집을 다시 읽고 있는데 너무 미술창을 보는 거 같아서 시집 옛날에 이제 좋아했던 기영도 기영도 작가님이나 아저씨 아 선생님이나 그 이성복 선생님이 시집을 다시 사서 읽고 있습니다 시집 좋은 시집이 있으면 항상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정직하게 듣고 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집을 가만히 읽을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